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 말해도 아주 겨울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1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히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올려놓고 그 뉴스의 첫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 2부에서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영어 공부하면서 문법 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영어 문법 설명은 마치 개인 교수하듯이 상사에게 적어놨서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 공부하셔도 고급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보시다가 역시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자고 같이 공부하시면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 뉴스를 시청하면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로 영작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이 잘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생각 드신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시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의 첫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 CNN's Natasha Bertrand is joining us now live more Natasha with more Natasha I know you've been talking to sources as well what are you learning? well Jessica we have managed to confirm that these two documents that were leaked on telegram on Friday do appear to be authentic and they are highly classified documents that suggest that the US has been essentially spying on Israel's plans to retaliate against Iran for that massive missile barrage that Iran inflicted on them on October 1st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Deeply concerning that's how US officials are describing the leak of highly classified intelligence documents detailing Israel's preparations for an attack on Iran Axios was the first to report on that leak and CNN's Natasha Bertrand is joining us now live with more Natasha I know you've been talking to sources as well what are you learning? well Jessica we have managed to confirm that these two documents that were leaked on telegram on Friday do appear to be authentic and they are highly classified documents that suggest that the US has been essentially spying on Israel's plans to retaliate against Iran for that massive missile barrage that Iran inflicted on them on October 31st 자 이제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 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너 없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고 말해주듯이 우리말로도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하는 거 있지요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기 저의 발음을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하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그 저의 발음에 대해рупğini 따라해서 That's how U.S. officials are describing the leak of highly classified intelligence documents detailing Israel's preparations foreign attack on Iran Axios was the first to report on that leak and CNN's Natasha Bertrand is joining us now live with more more Natasha's announcer I know You've been talking to sources As well What are you learning? Well, Jessica We have managed to confirm That these two documents That were leaked on telegram On Friday Do appear to be authentic Do appear to be authentic And they are Highly classified documents That suggests That the U.S. has been essentially spying On Israel's plans To retaliate against Iran To retaliate against Iran For that massive missile barrage That Iran inflicted on them On October 1st On October 1st On October 1st 2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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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3단계 장문독회 합니다. 요건 간단하고. 자,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좋은데 영어를 옮겨 적으면서 번역하시거나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소리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은 2배로 더 걸리고 공부하는 효과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처음에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꼭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시고 번역 끝나면은 다시 플레이 눌러서 대주해 주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보고 넘어가시는 분은 저희 수업으로부터 돈 받을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고 사실 어떤 영어 강의를 듣더라도 영어가 발전할 희망이 없습니다. 자 번역 시작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자, 4단계 작문영작 시작 적어서 영작 하셔도 되고 말로써 하셔도 됩니다. 시작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디플리로 시작했던 거요 간단하고 그 다음 문장 지금 1,2,3,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1,2,3,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이제 6단계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이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 시작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그 다음 부분 들어봅시다. 자, 단어 암기 시작 자, 단어 암기 시작 자, 단어 암기 시작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자, 번역 시작 자, 단어 암기 시작 여기서 데이다면 are also day는 아나운서가 말실수한 거구요. 자, 단어 암기 시작 자, 단어 암기 시작 자, 단어 암기 시작 예, 이 문장은 잠시 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번역. 자, 이 문장 같이 분석합니다. 짧은 해석해 주시고, 네, 반대로 짧은 영장 시작. 자, 전체 번역해 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장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암기해 주시구요.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예,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구요. 요,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구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과 같이 특별하신 분들은 천명 중에 한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명밖에 안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크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래가 너무나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계속 힘내시구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그동안 왜 살아왔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인가?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의 교회를 1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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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